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반다이에서 요괴메달 제로타입 고전이장 등장 에스룽크 요괴 총 20종이 메달이 나왔는데요. 고전메달 13종에다가 제트메달 7종이 나왔습니다. 요거 한 박스에 12,000원 정도 하는데 중복은 좀 많이 나오더라구요. 자 오늘 보여드릴 메달은 그 중에서 수범입니다. 예전에 그 일본 메달로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또 나왔으니까 소개시켜 드리구요. 프리티족이구요. 필살기는 거친 강물이라고 그럽니다. 사이즈는 136cm의 요괴 인데요. 중국에서 온 접시부기의 친척벌 되는 요괴라고 그럽니다. 근데 뭐 상당히 강력한지 접시부기도 이 녀석한테는 좀 벅찬 뭐 그런 상대라고 그러네요.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인데 일반 노메 메달이구요.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수범. 물에 있는 뭐 범 뭐 그런 뜻인가.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 뒤쪽에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뭐 개조해 보시든지 참고하시구요. 자 QR코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K288 등록하셔서 요괴메달라는 데서 포인트 쌓으셔서 나중에 또 레전드메달 이벤트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잘 또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1번코에서 수범 소환 자 1번코에서 들어볼까요? 자 수범 소환 접시부기가 접시부기! 약간 멋있는 것 같은데? 자 수범 요괴워지 유에서 들어봅시다. 스위커. 스위커. 네 이런 메달이니까요. 참고해보시구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.